졌습니다. 3일에 1kg씩 감량 4기라 했는데 졌습니다. 걸었던 4기는 얼굴 공개 그리고 티셔츠 뿌리기 티셔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. 작년에 이런 티셔츠를 시청자분들에게 뿌렸습니다. 잠깐만 잠깐만 옷 좀 입고 어깨에 김벌레가 끼어가는 불쾌한 티셔츠를 제작해서 구독자분들이 입고 다니고 즐거워하시니 상당한 쾌락이 있습니다. 티셔츠 품질도 적당한 가성비로 뽑아낸 것이 아닌 이태원 백화점 동대문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원단과 가장 가까운 옷을 제작했고 택배비만 몇백만원을 사용해 옷을 뿌렸습니다. 근데 애보고 느낀게 티셔츠를 그냥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던 사람들이 꽤 많았고 정말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보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말 그대로 뿌리는게 아닌 제가 선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선물 준비가 되면 영상으로 공지후 인스타 메시지에 한해서만 신청 받겠습니다. 두번째 얼굴 공개 이건 좀 제가 확실히 섭섭한게 궁금해하실 줄 알았는데 반응들이 자꾸 선물을 거부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는 님들이 싫어도 제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92kg부터 손바닥 발바닥 얼굴 등살 뱃살 엉덩이살 등등 모든 부위의 변화를 기록해왔습니다. 제가 목표로 하던 몸무게가 머지않아 도달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싹 다 풀겠습니다. 그리고 법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부위들은 개인적으로 판매하겠습니다. 쿨합니다. 쿨합니다. 쿨합니다.